안녕하세요 BJ 노래하는 코트가 아닌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녹화된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 건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빨리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후회가 좀 드네요 예전에 방송했을 때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016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제가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녹화된 방송 영상들이 제 유튜브 채널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용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영상들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해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를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불찰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상처를 드리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짧게 방송을 했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, 새로운 모습,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주시는 분들 저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를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이렇게 용기 내서 다시 좀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좀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